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즐거운 취미를 지갑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연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유안대학교 호텔 와인식품 전공입니다. 우리 호텔 와인식품 전공은 와인이나 커피, 호텔 식음료 및 식품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학과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떤 분야건 다양한 포지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합니다. 저희는 와인뿐만 아니라 커피, 전통주, 티, 워터 등 식음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며 다른 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실습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의 실용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첫째, 소믈리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자랑합니다. 와인 소믈리의 경기대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와인, 전통주, 한국와인 등의 3개 메이저 소믈리의 경기대회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해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전공 동아리에 대한 자랑입니다. 와인, 커피, 전통주, 양조 등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의 동아리를 선택하고 친구같이 편한 지도교수님과 선후배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보장합니다. 셋째, 와인, 커피, 양조 등 각 분야별 실습실이 갖춰져 있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실습 위주의 재미있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취업이나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세계 3대 와인 대학교인 독일의 가이젠하임 대학이나 프랑스의 폴 사바티의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현지 대학에 100%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졸업 후 국내 특 1급 호텔리어, 국내 최고 브랜드의 외식 매니저로 외식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사랑에 빠진 학생들은 바리스타뿐 아니라 커피 전문 강사나 전문 로스터로 취업하며 커피 전문점 창업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와인의 행복을 느끼는 학생들은 와인 소믈리에 또는 마케터나 컨설턴트로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편 식품 전문가로 연구원 등 식품회사에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우리 전공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꿈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도 흥미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전공에서 꿈을 찾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호텔 와인 식품 전문은 와인과 커피, 전통주를 비롯한 식음료 산업 바탕의 힐링 컨설턴트를 양성하며 6차 산업 전문가 및 식음료 산업 융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실 때 행복한 웃음을 짓죠. 유원대학교 호텔 와인 식품 전공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공부는 이제 그만! 재미가 넘쳐나는 유원대학교 호텔 와인 식품 전공에서 만나요! 여행에 예전것 같다! 아, 아... 어서! 여행에 예전것 같다! 여기가 계속해서 있고, 물 된 것 같다! 우리